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. 오늘 제가 자전거 보러 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자전거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자 한번 볼게요. 코엔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코리아 바이크라는 제품을 파는 곳이래요. 특이한 스태퍼라는 제품이라는데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상장도 굉장히 많고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음 이거네요. 자 여기 이 자전건데 이 자전건데 우선은 특이한 이유가 바로 페달이 아니고 스태퍼라고 하면 누르는 애예요. 이렇게 누르는 애로 이렇게 자전거가 나간다고 합니다. 되게 신기한데 어떤 자전거인지 한번 볼게요. 자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게 좀 자전거가 길지만 접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얘도 접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것만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집니다. 이렇게 접으면 차 트렁크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넣을 수 있는 휴대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노란색 안전하잖아요. 길거리에 노란색이 잘 보이죠. 네 그래서 보호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스태퍼예요. 그러니까 굴리는 게 아니고 얘를 자 와서 이렇게 누르면 페달이 돌아가죠. 안쪽을 끝까지 이렇게 누르면은 페달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운동할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치대에 놓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탈 수 있는 운동 기능도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한번 한번 타볼게요.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가서 실제로 한번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힘이 얼마나 되는지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자 나가시죠. 제가 자전거 이렇게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가요. 그리고 일반 자전거 타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이게 좀 적응을 하면 괜찮아질 거 같아요. 조금 어색하기는 했어요. 자 그래서 이 자전거가 지금은 출시가 안 되었고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. 그래서 얘는 시판용 제품인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거 같아요. 가격은 한 30만원 40만원 정도에 나올 거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코리아 바이크에서 주력으로 하는 게 이런 스테퍼도 있지만 전기 자전거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전기 자전거는 뭐 아시죠.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당겨서 가는 건데 뭐 기름 안 들고 친환경적으로 되게 좋은 자전거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내년쯤이면 출시가 될 수 있게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전거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앞으로 좀 잘 만들어서 시판 잘 나오면 제가 나중에 또 찾아와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아 너무 춥네요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카치였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저는 이제 이것도 가요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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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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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